안녕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토이스피킹 마리아쌤입니다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보고 질문을 듣고 답을 하기가 바로 Part 4인데요 자 그러면 Part 4에서 어떠한 표현이 필요할까 여러분 Part 4의 99%는 바로 이 유형에서 나옵니다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요 끝까지 잘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정말 간단한 전시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많이 토이스피킹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영어를 잘 못해서 를 많이 고민하세요 자 요거 한번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봅시다 시간 나타낼 때 at이냐, on이냐, in이냐를 잘 나타내셔야 되는데 at은요 항상 시간이든 장소든 하나의 뾰족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뾰족한 지점 되겠죠 하나의 점 그러면은 시계에서 시침과 붙임이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점이 가르치는 시간 at 2pm, at 3pm, at 5pm 이렇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on은요 항상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에 맞닿은 거예요 자 24시간이라는 그런 물리적 시간 단위 외에 월요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닿은 거예요 on March 1st, on March 2nd, on March 3rd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in 어때요? within the boundary 경계선 내에서예요 그래서 어떤 달, 연도를 얘기할 때 in인 거죠 그래서 3월에 in March, 4월에 in April, 2022년도에 in 202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디서부터 언제까지가 딱 있는 거 i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점이 at이라 했잖아요 딱 특정한 지점 그래서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에서 어떤 건물 나타낼 때 at 쓰죠 그래서 어떤 표에 center, building 나오면 at great convention center, at building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표면적이 on이라 했어요 그래서 길 이름 앞에 on이 붙어요 on Main Street, on 2nd Avenue, on ABC Roa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n은요 경계선 있는 공간이라 했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싼 이렇게 방, in, room, hall, lobby 이런 거 다 in이고요 자 실내는 아니지만 경계선 있는 야외 공간, 도시, 지역 이름 in Paris, in New York는 in했습니다 되겠죠 요렇게 전사 개념 한번 먼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단체 행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렇게 딱 잡았습니다 단체 행사 만능 공식 표의 제목에 기억하세요 conference, meeting, workshop 나오면 이거 그대로 전복 시키시면 되세요 자 일단 이 행사가 개최되어질 예정입니다 the meeting, the conference, 왜 덜 했었냐면 전화 거신 분이 이미 어떤 행사를 할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를 몰라서 전화한 거기 때문에 아 그 워크샵이요 아 그 conference이요 그래서 the conference, the workshop 개최될 거예요 will take place 그 다음에 어디서 언제 어디서 할 때 어떻게 한다? 실내 공간, 방일이라면 나와 있으면 in 건물 단위 하나의 점이 딱 나와 있으면 at 그 다음에 온 날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고 날짜는 반드시 서수로 4월의 첫 번째 날 April 1st, 4월의 두 번째 날 April 2nd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take place의 동의어 be held 해야 되는데 이제 be held를 시켜보면은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take place를 추천드립니다 사용하실 것을 그 다음에 각 한 줄 한 줄 읽어낼 때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 시간 정보 나왔을 때 from 시작 시간 to 끝난 시간 from 몇 시 to 몇 시까지 뭐뭐가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되겠죠? 기억하세요 there will be a discussion, there will be a lecture 자 이렇게 어떤 활동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되고 lecture다, discussion다 말이 없을 때 그걸 대체해 주시는 건 뭐다? session, session이 뭐다? 의제안건순서 표에 뭐만 나와 있을 때? 주제만 나와 있을 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on, 주제, by, 발표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활동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잘 들으세요 표에 lecture, presentation, discussion, workshop 요런 거만 있으면 lunch, dinner 당연히 밥 먹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session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이 고객 서비스 아침 9시에 고객 서비스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 서비스에 관한 뭔가 활동이 있겠죠? 근데 무슨 활동인지는 표에 안 적혀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session 쓰시면 돼요 there will be a session on customer service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뭐에 관할 때도 on을 쓰니까 about 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about은 general topic, 일반적인 주제를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어떤 거랑 짝지냐면은 talk about, dream about, think about on은요 specific topic, 구체적인 주제를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강의 주제, 회의 주제, 토의 주제는 오늘 쓴단 말이지 그래서 표에서는 구체적인 딱 이것에 관한 뭐를 한다 하니까 전시사 오늘 쓰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알려줄 때 please note that 알고 계세요 뭐 식사라든지 장비가 제공될 수 있어요 그 표에 provided, 제공됨 이라 적혀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lunch 또는 the equipment will be provided 제공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에요? the fees 얼마 for 조건 the fees 얼마 per 단위 뭐 뭐 당 그리고 언제까지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register 마감 날짜 앞에는 buy를 써주세요 deadline 나와요 표에 deadline 적혀있으면은 buy 이 날짜까지는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 공식만 있으면 이제 숫자만 껴넣으면 돼요 되겠죠? 자 제가 그래서 예시를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만약 이런 표가 떴다 지금 40주년 행사를 한대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the celebration will take place in event hall on friday april 20th 이렇게 읽어낸 연습을 하는 거지 첫 번째 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사 from 9 to 10 a.m. there will be an opening speech 개회사가 있죠 by luna koo the president the 직책 특정한 그 사장님이 luna 씨가 발표를 하실 거예요 개회사 하실 거고 두 번째 행사 어떻게 돼요? from 10 to 11 a.m.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customer service by hana kim the manager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렇게 읽어낸 연습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어떤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개인 일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아보느냐 표의 윗부분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개인 일정 중에서도 출장 가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은 이 도시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you will depart from 출발지 자 이런 항공사 타실 거예요 you will take 땡땡땡 airline 비행번호는 이거예요 the flight number is 땡땡땡 그 비행번호는 떨어뜨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542 109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도시에 도착을 하시게 될 겁니다 you will arrive in 도착도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실 거예요 you will stay in 숙박정보 자 이쪽으로 견할 가실 겁니다 you will go on a tour of 봐주시고 자 취소된 게 나와요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something something was scheduled 근데 이거 취소되어 버렸어요 but it has been cancelled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 공식 딱 외우면 되고 그럼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이렇게 자 만약에 누가 출장을 간다 지금 아이언 초이 씨가 출장을 가자 비즈니스 트립을 가는데 아이언 씨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한테 전화해서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몇 시 출발해요? 무슨 비행기 타요? 물어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볼게요 시카고에서 출발을 하시네요 you will depart from Chicago at 7.30am on October 12th you will take Delta Airlines the flight number is 766 you will arrive in New York at 10.25am on October 12th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숙박에 머무르실 거예요 you will stay in Park Central Hotel from October 12th to October 15th 자 아쉬움 식사는 제공되어질 예정입니다 please note that breakfast will be included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또 잘 나오는 게 단체 면접 일정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오는 거죠 같은 면접관인 동료가 그 단체 면접표를 잃어버려서 누가 누가 면접 보러 오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근무 중이야?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표 공식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면접이 이렇게 발생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the job interviews will take place in 또는 at 장소 in은 방 이름, at은 건물 기억하시고 온 날짜 이렇게도 기억해 주세요 자 시간대별로 이 사람과의 대화하는 면접이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이 사람과의 면접이 있을 거다 for a... position 지금은 여기 다른 데 지금 근무 중이세요 now he 또는 she가 is working for 현재 근무지 자 저는요 선생님 영어 이름 보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 he를 쓰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he가 중성입니다 되게 그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것도 면접 일정도 어떨까 취소된 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something something was scheduled 하려고 했었는데 잡혀 있었는데 has been cancelled 취소가 되어져 버렸다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 리조트에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이 면접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the job interviews will take place in conference hall on Thursday, August 15th 10시 일정 볼까요? 이렇게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아니라 시간만 나와 있는 경우는 as을 쓰시면 돼요 10시에 at 10am 면접 있을 거예요 there will be an interview with Ann Perry 뭐 때문에? for a receptionist position 이 직책 때문에 now she's working for Bass Hotel 지금은 여기 근무 중이에요 자 근데 10시 반 볼까요? Adam 씨랑 면접을 보려 했었어요 자 at 10.30am an interview with Adam Diaz was scheduled was scheduled but this interview has been cancelled 이거 너무 잘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제일 잘 나오는 거 거의 이거면 거의 다 커버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뭐 해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수가 정말 늡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의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카테고리에서 실전 모의고사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시고 답도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혼자서 공부하기 좀 힘들다 라이브 소통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또 아래 링크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확실한 토이스피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